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부대입니다. 오늘이 24년대 6월 9일입니다. 여름 상추를 잘 키우는 방법을 해드릴게요. 3,4월에 시앗 뿌리신 분들은 거의 한 6월 말에서 7월 초순 되면 수확이 다 끝납니다. 그러면 여름 상추를 먹기 힘들죠. 제 유튜브를 보시고 5월달에 시앗 뿌리신 분들은 제 딸 아시면 금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. 7월달 8월달까지 엄청나게 맛있는 금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만약에 시앗을 뿌리신 분 중에 한 열흘 미만 되신 분 있죠. 열흘 미만 되신 분들은 제 딸을 아시면 됩니다. 기존의 거는 제가 계속 영상 올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. 제가 일주일 전에 여름 상추 시앗 뿌렸거든요. 잘 보시면 잘 올라왔습니다. 엄청 잘 올라왔죠. 지금 이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엄청나게 중요한 할 일이 있습니다. 여기 잘 보이시면 거의 상추 시앗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보시면 그런데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죠. 여기 뭐 보이죠. 상추하고 상추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. 호미를 맺어야 돼요. 엄청 중요합니다. 이걸 왜 맺어야 되냐면 지금 이 안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풀 시앗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이걸 안 맺으면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상추가 작기 때문에 풀이 더 빨리 자라요. 풀이 빨리 자라 버리면 상추가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상추가 거의 한 이 정도 클 때까지요. 이것도 이런 상추거든요. 제가 5월 10일 날 시앗 뿌렸는데 이걸 지금 수확해 먹고 있습니다. 그러면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수확하거든요. 상추가 이만큼 클 때까지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데일때까지 그렇죠. 데일락 말락 할 때까지는 계속 호미를 맺어야 됩니다. 여보죠. 뭐가 나왔냐면 잘 보이소. 잘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. 잘 안보었네. 잠깐만요. 또 보여줄게요. 나옵니다. 나오게 되었습니다. 이게 풀이 보입니다. 풀 풀뿌리가 풀뿌리가 엄청나게 길게 나와 있어요. 이렇게 엄청나게 이 풀이거든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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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풀들이 말라버려요. 이렇게 이거 풀을 한번 보세요. 엄청 길죠. 이거 풀이 잘하시자면 폭발적으로 자랍니다. 풀이 안 보일 때 호미를 맺어야 돼요. 안 보일 때 요거를 텃밭 하신 분들은 자주 오시잖아요. 여기도 풀를 올랐죠. 여기 보이소. 풀이 안 보였죠. 안 보이는데 풀뿌리가 얼마나 깁니까. 이게 길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풀 길이가 한 3cm 정도 됩니다. 이렇게 하면 풀이 마르거든요. 여기 또 있죠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풀등잎도 잘 없는데 입만이 길어요. 그래서 꼭 이렇게 메주셔야 됩니다. 제가 호미로 이렇게 풀매고 한 노하우는 거의 한 50년 됩니다. 50년.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해주면은 이 상추들이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. 이렇게 하면 풀뿌리들 있죠. 말라버리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할 일입니다. 표시나죠.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땅이 마르면요. 땅이 마르면은 요즘은 내일부터는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. 32도 33도까지 올라가거든요. 물은 땅 따라 다릅니다. 땅 따라 다른데 물을 줄 수만 있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도 아침 일찍 줘야 됩니다. 물을 아무데만 주면 안 돼요. 물을 낮에 두면 이 상추 입이 뜨거워요. 아침에 텃밭에 올 수 있다면은 일찍 줄수록 좋아요. 5시나 6시나 7시까지 주면 좋아요. 그리고 내가 아침에 진짜 바빠가 못 왔다. 이러면은 오후에도 최대한 느껴지면 돼요.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6시나 7시나 이때 주면 좋습니다. 낮에 뜨거울 때 주면은 상추들은 여름 상추를 키우기 힘듭니다. 뜨거움을 벗는 것하고 똑같아요. 물은 매일 촉촉하게 땅이 마르면 촉촉하게 좀 자주 주시면 좋습니다. 지금 요리 제가 오늘 했잖아요. 그죠? 오늘 6월 9일이거든요. 일주일 만에 씨앗시오를 바르 잘 됐거든요. 그러면은 또 한 2, 3일에 한 번씩 자주 오늘 매고 내일 맴도 상관없어요. 자주 매수록 좋아요. 매일 맴도 되고 2, 3일에 한 번씩 최소한 아무리 안돼도 3살에 한 번씩 매겨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야들이 상추들이 풀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자랍니다. 빠르게 자라야지 야들이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7월달에 오기 전에 야들이 뿌리들이 이만큼 자라거든요. 그러면 풍성하게 자라면 야들이 더위에 이길 수 있어요. 지금 여름 상추 씨앗을 남부 지방에는 그냥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데는 지금 뿌리는 시기가 좀 늦었어요. 햇빛이 좀 적게 들어오고 그늘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오후에 2시 넘어가서 햇빛이 안 들어오고 그죠. 이런 데는 여름 상추를 지금 뿌리도 상관없어요. 지대가 좀 높은데요. 근데 완전 덜팔에는 지금 뿌리면 조금 늦었어요. 여름 상추 뿌리는 건 제가 거의 5월달부터 엄청 많이 많이 보여줬죠. 제가 지금 뿌리난 종 제가 한 시기별로 하면 한 6군데 뿌리놨어요. 여기도 뿌리놨죠. 이쪽 옆에도 보면 뿌리놨죠. 이것도 뿌리놨죠. 저쪽에 보면 여기도 지금 옆에 뿌리놨죠. 저기도 있고요. 이것도 지금 풍성하게 자랐는데 이것도 여름 상추입니다. 4월 27일 날 시앗 뿌렸거든요. 이것도 5월달 6월달 7일달까지 금상추를 먹을 수 있어요. 혹시 최근에 시앗 뿌리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해 드린 요 작을 때 이 호미로 최소한 2,3일 한 번씩 매줘야 됩니다. 요래 매줘야지 이 풀들 있죠. 아까 보셨죠. 매니까 풀뿌리 하얀게 올라와서 고게 말라버립니다. 풀이 풀이 보일 때 매면 늦어요. 풀이 보일 때 매면 못맵니다. 못 잡아요. 풀이 안 보일 때 있죠. 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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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품 풀도 잡아 상추가 월등히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제가 오늘 또 여름 상추 잘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제 딸 아셔가지고 여름에 금상추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호미는 사실 때 여름 납다 호미 있죠 반달처럼 최대한 작은 거 사시면 좋아요 끈을 묶은 이유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물도 줄 수도 있구요 수확도 하다보면 나중에 호미가 어딨는지 몰라요 근데 이 빨간 끈이 있으면 호미 찾기 위해서 쉽습니다 제가 여름 상추 키우는 걸 계속 보여줄게요 여름 상추 시압버리는 건 결국에 또 제가 속아야 되거든요 속는 것도 제가 전혀 보여드렸는데 또 보여드리고 계속 자주 보여드릴게요 저처럼 따라 하시면 여름에 7월달 8월달에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금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